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순혁 이사 그리고 이데일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아저씨 중에서는 최고 아저씨다 이런 또 이제 수식어가 붙고 계신 일명 밧데리 아저씨. 네 밧데리 아저씨 그만두기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사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데일에는 제가 처음 출연하는데요. 스튜디오 분위기도 되게 좋고 앵커님도 되게 미모시고 하셔가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이사님 키가 굉장히 크세요. 이게 가장 또 반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2차전지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전히 의견은 똑같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2년 1월 달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LG엔솔의 권영수 부회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배터리 산업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쉬운 산업이다. 왜냐하면 36개월 전에 이제 선주문을 받아서 그 선주문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3년 뒤에 거는 다 나와 있어요. 3년 뒤에 주문 받아놓은 거를 기준에서 보면 이제 K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한 수주 잔량이 지금 천주를 넘어서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좋은 배터리를 받기 위해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물량은 다 고정이 돼 있는 거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제 가격인데 가격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리튬이나 리켈 같은 부분에 이제 가격 변동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리튬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4월 24일 날 152위안을 이제 저점으로 해서 지금 6월 10일 날 이제 300위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가 지금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에서도 이제 지금 상승세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물량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물량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좋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또 최은길 기자님께서는 최은길 기자는 앞서서 박순영 기사와의 인터뷰 기사도 여러 내신 바 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 2차 전지 업황 현재 나오는 목소리들 어떤가요? 4, 5월에 박 이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요. 그때 증권가에서는 너무 많이 이제 올랐다. 그런 의견 때문에 좀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박 이사님이 이 데일리 인터뷰에서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주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때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방송 출연하기 전에 최근 들어 2차 전지주 향배가 어떻게 됐는지 실제적인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6월 1일 종가 대비해서 어제 이제 종가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때 8개 종목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님께서 K-배터리 레벨루션 저서에서도 언급하신 그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6월 들어서 수치를 보니까요.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4.79% 올랐고요. SK 이노베이션은 3.55% 올랐고요. 에코 프로 BM은 7.62% 올랐고요. LG화학은 8.59% 올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8.07%, 나노 신소재도 9.58%, 에코 프로도 23.13%, 포스코 홀딩스는 8.45%로 최근 결과를 보면 박 이사님이 전망하신 것처럼 2차 전지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형국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심리가 좀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전망은 어떨지 일단 또 이사님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우리 최훈길 기자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들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최근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증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차 전지주와 관련돼서는 팽팽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래의세 증권에서는 장기적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이 크다. 그리고 선도기술의 잠재력, 투자이력, 안정성, 가격 등에서 봤을 때 대형 셋업체가 안전한 투자가 될 것이다. 대신 증권에서는 IRA와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의 여파로 해서 국내 2차 전지들의 공장 증성 등 현지 진출이 가속화될 절망이다. 대규모 장기계약, 모멘텀을 기대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데 다소 다른 데 상반된 의견도 나왔는데요. 한국 투자 증권에서는요. 먼 미래 이익까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타난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키움증권에서도 3분기 제한적 주가 흐름에 가능성이 있다. 양쪽이 좀 팽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우리 이사님의 의견일 텐데 하반기 업황 어떻게 점화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년까지 좋은 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도 당연히 좋겠죠.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IRA 관련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전기차가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조금 슬로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율로 잡히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나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8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업황도 참 좋지만은 8개 그 종목의 하반기 전망은 어떨까? 이거든요. 우리 이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배터리 쪽에서는 LG앤솔하고 SK이노베이션을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62만 9천 원이 작년 11월에 기록했었던 사상 최고치거든요. 지금 이제 한 61만 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니까 아주 좀 근접해 있는 상태예요. 신고를 다시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만약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 쪽에서 대장주가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전반에 좀 운풍이 불지 않겠나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CATL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CATL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거는 CATL 쪽에서 배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던 물량이 있는데 이게 IRA 규정 때문에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얘기가 되면서 CATL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해서 원래 작년에 2022년에 상장할 무렵에는 LG엔솔이 CATL 시총이 한 3분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져서 지금은 거의 85%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아마 이제 LG엔솔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CATL의 시총에 좀 도전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는 LG엔솔이 신총에 한 143조 CATL이 169조 원 수준까지 지금 격차를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지금 1만 원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 8월 때만 해도 1만 8,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중국 ETF가 반토막 날 동안에 한국 2차 전지 밸류 시에는 전반적으로 한 2배 정도 오른 거니까 이게 이제 극명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SK이노베이션 밑에 SK온이라는 이제 물적 분할된 배터리 회사 그 회사의 이제 수율이 언제 잡히냐 영업이 언제 발생하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원래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AMPC라고 그 저기 보조금 지급하는 아예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수율 잡는 속도도 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흑자 전환되는 부분이 이제 좀 목전에 좀 이제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이제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숏 커버링이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략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한 80만 원 에코프로 비엠 기준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숏 스키즈로 이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성이 있어 보이고 포스코 홀딩스를 또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4, 4분기에 광양의 이제 광석형 리튬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대감만 갖고 있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실적 부분 설명해 주셨고 실제로 뭐 주가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설명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증권가의 의견은 어떨지도 들어봐야 될 텐데 이사님께서는 뭐 반대하시는 의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기 기자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을 텐데 증권가에서 보는 이 8개 종목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그 각 여러 증권사마다 갈리긴 한데 그래도 가장 또 관심이 있었던 또 증권사인 또 하나증권에 최근에 리포트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관련돼서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그 에코프로 비엠하고요. LNF라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 각각 지난달에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치했습니다. 이들 양극재 3사의 어떤 가능성을 봤는데요. 그 이외에는 셀메이커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좀 비슷한 대목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특히 어떤 종목을 이제 주시를 했냐.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증권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상향성을 주명을 했습니다. 이게 양극재 중간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측면을 지적을 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 내재율 예상률이 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산화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상향성을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8개 종목 가운데 사실 캐파가 어느 정도 커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어떤 기업이 가장 캐파가 가장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지금 캐파 증서 속도가 가장 빠른 상태고요. 그거는 IRA 법안하고 관련이 있는데 IRA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의 광물 의존되어 있는 부분을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리튬하고 전구체를 국산화, 한국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미국하고 우후 국가에서 만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구체 관련된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게 사실 에코프로입니다. 아까 하나증권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전구체를 주목해서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에코프로가 훨씬 빨라요. 시작 자체가. 2018년에 선제적으로 전구체 관련된 투자를 해서 그게 지금 캐파가 속속 완성이 되면서 지금 그게 매출로 찍히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비해서 포스코 그룹은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 전구체 부근이 한 2년 정도 늦은 거고요. 그다음에 LG 계열이 가장 좀 늦은.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에코프로 그룹이 전구체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포스코고 그다음에 LG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도 앞으로 전구체 부분을 하게 될 거니까 그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지만 지금 당장 먼저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에코프로 그룹이고 그래서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의 전구체 사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에코프로가 셀 리포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쓴소리를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중국과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술력 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볼 텐데 우리 최훈길 기자가 좀 취재한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중국과의 여러 경쟁 상황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각종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 수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밝힌 보고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은요. 중국 배터리사의 EU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요. 14.9%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그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중국 배터리사의 EU 점유율이 34.0%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에 국내 배터리 업계의 EU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68.2%에서 63.5%로. 물론 이게 한국의 우리나라의 EU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선두인 건 사실이지만 중국에 추격이 되고 있다. 그런 보고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자국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이 들어가는 게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미랑 유럽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도 유럽 시장 쪽에서 진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CATL이 독일에서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헝가리에 제2공장을 지을 거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넉넉히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2배로 생산 설비 규모를 확대를 해서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는 좀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유럽 쪽에서 선전을 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사님께서는 배터리의 창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조금 나아가야 할 방안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저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3년 전에 다 수주를 받아서 그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는 한 15대 65 정도였다가 이제 작년에 30대 65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니까 이런 형태로 격차가 계속 좁혀지면 3년 뒤에 가면 이게 역전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3년 뒤에 수주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3년 뒤에 이제 유럽 시장도 여전히 우리가 한 60에서 70%를 먹는 이제 그 캡파, 그 주머니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고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대략 한 20%나 30%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좋게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좋게 얘기하기 좀 어렵네요. 땀이 약간 나려고 하는데요. 좀 좋게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 분들에게 좋은 아침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원래 중국하고가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협력 관계가 되게 돈독한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독삼사라고 얘기하는 이제 폭스바겐 그다음에 벤츠 그다음에 아우디 같은 하여튼 독삼사 같은 경우에 한 해 매출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한 40에서 50%가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이 메인 시장이거든요. 독삼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츠 같은 경우도 독일,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가져다 쓰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진행이 돼서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는 걸로 좀 보이는 거고요. 약간의 좀 착신상 같은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독일 이외의 기타 유럽 국가에서 이제 이거를 좀 제어를 해야 되겠다. 중국이 이제 유럽 시장에 발붙이는 거를 좀 불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나온 게 CRMA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유럽 진출하는 것도 좀 여전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태클들이 들어올 거고. 지금 일시적으로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 중국이 유럽 시장에서 좀 성과를 좀 냈던 건 좀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일단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길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관련돼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2016년에 산업통산 자원부를 제가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6년 1월에 중국 정부가 이제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3원계 배터리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취재를 했을 때 구체적인 얘기리나 합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 물어보니까요.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사드 배치를 하면서 사드 보복이라는 경제 보복의 한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 차별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진출이 다시 이렇게 재개되는 게 시장은 열리지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동남아 시장을 놓고 양쪽이 좀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가장 많은 캐파가 공장 설비가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이미 공장이 다 진출해 있고요. LG가 이제 난징에 아마 있을 겁니다. 난경에 있을 거고 이제 SK가 이제 연경에 있을 텐데 그 공장들이 현재는 제일 크고요.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4년 이 무렵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중국 시장 한번 장악해보자 하는 형태로 이제 진출을 다 했었고요. 실제로 장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이후에 사드 사태 터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중국에서 못 팔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 LG에서 생산되는 그 배터리는 이제 유럽으로 테슬라에 실어서 유럽으로 지금 수출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조금을 중국에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중국에서 한번 좀 경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살짝 갖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팔리게 되면은 더 좋긴 할 텐데 워낙 중국은 뭐 이런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같고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될까 하는 좀 의구심도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시청자분이 이사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시에 많아 보이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